NHL 안녕하세요. 고즈 리더. 총재가 리더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 없을. 왜 이렇게 쑥스러워? 근데 구정하고 싶은데 구정을 못 하겠는 그런 느낌 제일 주도적으로 봐야죠 유창현이 리더 하고 싶어 한대 경도도 야망이 있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리더 악격이 아닌 거 같아 너가 해 여행 가고 그런 거 좋아 계획 짜고 다 정리하고 너가 해 다 정리하고 싶어